지구 행성의 개벽을 시작하며 지상의 파라다이스 창조군원 메시지 2019년 9월 5일 오후 4시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아홉 번째 창조군원의 중심의식인 나를 포함하여 천왕과 지왕과 인왕에게 지상의 자미원의 출범을 알리는 임명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임명장이 수여되는 날 무급의 파라다이스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에너지체들에게도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지상의 자미원을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적 절차인 특수한 사고조절자들이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지상에 자미원이 설치된다는 것은 생명체들과 18차원의 에너지체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들과 에너지체들의 동행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체들을 창조하고 생명체들을 탄생시키고 생명체들의 생로경사를 관리만 하던 우리가 생명체들이 느끼는 감정과 의식을 공유하고 생명체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생명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체험하면서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와 천사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실험은 이곳 지구 행성에서 처음 실험되는 것이며 이것이 지상의 자미원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체들에게는 낯선 환경이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지상에 자미원을 건설하는 목적에 맞게 모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18차원의 모든 에너지체들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생명체의 감정과 의식을 공유하고 공명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고조절자들이 부여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오후 6시 지구 행성의 차원간 공간인 특수층에 머물고 있는 모든 에너지체들이 모두 모여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의 시작을 의미하는 심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2019년 9월 16일은 지구 행성의 물질문명의 종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상으로 내려온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인 나를 중심으로 하여 18차원의 모든 에너지체들이 하나의 전체의식으로 연결하는 영점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체들이 하나의 전체의식으로 영점조정이 끝나는 대로 나의 공식 업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상에서 나의 시스템을 첫 가동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과 지구 행성에 잠이온을 건설하여 대우주를 겨냥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아홉 번째 창조군원의 중심의식인 내가 한반도를 시작으로 하는 지구 행성의 개벽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오늘 지상의 파라다이스의 창조군원의 중심의식인 내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의지와 나의 의식을 오늘 우대카 팀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빛의 일꾼들에게 전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이야기가 너무 감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의식 안에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라도 잊지 않기 위해 품어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만들었고 나의 의식으로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의 숨결을 모두 느껴 보고 있습니다. 내 의식 안에서 숨 쉬며 마음껏 뛰어놀았던 생명체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생명체의 마음으로 생명체의 입장에서 생명체의 운명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식으로 창조되었으며 나의 의식의 창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던 모든 영혼들과 생명체들에게 마지막 때에 내 의식의 품에서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명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슬픔을 느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나의 말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감성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이 기억과 느낌과 경험이 타행성의 생명체들을 바라볼 때도 꼭 필요한 관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어도 그들이 나에게 우데카 팀장님이 우데카 팀장님이 나에게 질문한 것처럼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물질 체험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답을 주어야 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 영혼의 물질 체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모순들로 가득 차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이 나에게 답을 묻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설득해야 하는 어미의 입장입니다. 나를 보조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 에너지체들에게도 하늘이 창조하고 하늘이 탄생시킨 수많은 생명체들을 왜 이렇게 데려가야 하는지 지구행성의 대격변의 과정을 통해 행성의 문명이 붕괴되고 지상에 자미온을 건설하는 전 과정에 대한 공유의 시간과 함께 공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부재했던 부분을 채워넣는 소중한 순간이었으며 내가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단지 데이터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사고의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나 또한 오늘 영점조정이 이루어지는 첫날입니다. 창조주인 내가 어떠한 철학으로 어떠한 의식으로 대우주를 겨냥할 것인가에 대한 영점조정이 이루어지는 첫날입니다. 의식의 영점조정은 일들을 시작하면서 한 달간에 걸쳐 완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고조절자와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실전을 통한 의식의 영점조정들이 완성되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지상의 자미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우주를 겨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 나의 의식 안에서 숙성되고 완성되기 위해 한 달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낼 것임을 전합니다.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이 나의 의식 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 지상의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으로서의 영점조정이 시작되는 이 과정을 이 자리에 있는 우데카 팀장님과 빛의 일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 역시 완성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무극에서 대우주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서 대우주를 겨냥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 실험 등을 통해 나 역시 완성으로 가고 있음을 전합니다. 나의 과정은 조만간 정리할 것이고 나의 관점은 정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새겨넣는 시간이 필요하며 한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특수층부터 공기색의 층위에 있는 18차원 에너지체들이 나와 의식이 맞추어져 하나의 의식으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를 중심으로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하늘의 전체 의식이 준비되어 가동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나는 그 준비의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빛의 일꾼인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마치 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소홀히 대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늘의 입장은 분명히 있었으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냉정함만을 느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앞으로는 다 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아홉 번째 창조주의 중심의식인 나는 하늘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고 나면 한반도를 시작으로 하여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개벽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아픔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이별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유없이 쓰러져 갈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음을 나는 인류에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 내가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음을 지구 행성 곳곳에 알릴 것입니다. 땅에서의 공식 업무가 오늘 시작되었음을 우데카 팀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빛의 일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작은 변화의 징조들이 나의 완성과 함께 큰 변화와 함께 인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데카 팀장님과 빛의 일꾼들에게 나의 의지를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나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상의 파라다이스 중심의식 메시지 2019년 9월 16일 우데카 지상의 파라다이스 중심의식 메시지 초반에 왠지하는 전환 우서카 팀장님과 이 후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